음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동행축제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봄, 가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무려 2조 9천억의 매출이 났습니다 겨울 12월에도 눈꽃 동행축제가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년 연중 무효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해서 한도액도 넉넉하게 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셔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하셔서 알뜰 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